안녕하세요 전력 1장 전설로 전설로다 해서 재료를 본다 보시면 돼요 전선 그쵸 그 다음에 애자 지즈물 지선 이렇게 재료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동영상을 진도를 지금부터 처음부터 보시는데 지금부터 13장까지는 처음 공부하실 때 판서 위주로 가볍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봐야 돼 정독해서 내가 놓친 거 있나 해서 세 번째는 가볍게 그래서 이렇게 세 번만 보시면 누구나 15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자격증이라는 것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나이 많고 나이 어리고 이런 관계가 없어요 누가 걸상에 오래 앉아 있느냐 엉덩이가 무겁냐 따라서 자격증 취득이 빨라진다 지져진다 보시면 돼 그래서 최소한 어느 과목이든 간에 세 번 정도는 반복해서 보셔야지만 고득점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저항부터 나갈게요 그래서 순서가 조금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서 위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해야지 좋은데 왔다 갔다 하면 힘들죠 그래서 또 이 챕터를 꾸밀 때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 또 포인트만 찍어놓는 게 교재니까 그래서 설명을 들으시고 우리가 공부하신다 보시면 돼 전기저항이 있고 절연저항이 있어요 전기저항은 뭐가 있냐 부하저항 그 다음에 선로정수 저항이 있다 지금 이 도선에 전류가 지나가는데 막고 있는 저항이 있겠죠 이거를 전기저항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 도선이 있는데 여기에 피복물이 있어요 피복물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가 바깥으로 세는 걸 막고 있는 저항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절연저항이라 표현해요 그러면 지금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걸 막고 있는 저항을 전기저항이라면 전기저항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야 전류가 잘 통해서 손실하고 전압가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위를 옴단위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절연저항은 이 전류가 바깥으로 세는 걸 막고 있는 저항을 절연저항이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값이 커야지만 전류가 세지 않겠죠 그렇죠 전류가 세는 거 우린 뭐라 표현해 통틀어서 방전 옥내에서 전류가 세는 걸 누전 애자 쪽으로 전류가 세는 걸 누설 우리가 공기 중으로 불꽃이 막 티면서 전류가 세요 코로나 그걸 통틀어서 방전이라 표현하고 그러면 이 절연저항은 크면 좋다 이 얘기죠 왜 전류가 흐르는 걸 막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단위들 메가옴단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메가는 옴보다 10의 육순 개념이죠 엄청나게 저항값이 큰 거죠 그러면 부하저항은 R은 P의 V자승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해로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P는 R분의 V자승 그래서 자리 바꾸면 R은 P분의 V자승 그러면 선로정수저항은 R은 로의 A분의 L이다 이런 저항이 있어요 얘가 선로정수저항 R이면 얘가 보유저항 얘는 도선의 길이 얘는 전선의 단면적이 된다 이 얘기죠 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보시고 그러면 절연저항이다 전류가 세는 걸 막고 있는 저항이에요 우리가 송전설로는 뭐라고 했어요? 나전선이죠 그러면 나전선은 피복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절연되어 있냐? 공기 자체가 절연체 역할을 하는 거죠 공기도 절연체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옥 내에서 쓰는 거 비닐, 고무, 폴리에틀렛 가격 폴리에틀렛, 기타 등등 절연료까지 있겠죠? 변압기 안에 쓰는 거 기타 등등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옥 내에서 쓰는데 대표적으로 비닐을 많이 쓰죠 그러면 지금 전기 담당자가 실무진이 나서 뭐예요? 절연값을 측정하잖아요 그걸 누구다? 절연저항계 우리가 옥내만 보는 거예요 옥내 이거를 다른 말로 매거라 표현하죠 절연저항계 매거, 매거움이니까 우리가 실무에서 매거라 표현해 예로다가 측정하는 거죠 그럼 측정해서 어떻게 해? 우리 기준값이 1매곰인데 1매곰 이상인데 어? 1매곰이 안 되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선 교체하는 수밖에 없죠 이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우리가 저항에서도 우린 누구? 선로정수 저항이다 이 R은 로우 A분의 1은 폐로, 기기, 자기, 전력 안 나오는 곳이 없어 왜? 이 단면적 때문에 이 단면적이 결국 뭐다? 실기 문제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필기에서는 잘 안 나와요 R은 로우에 A분의 1에서 누가 크냐 짝냐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 문제 비례반비례로 그런데 나중에 이거 어서 실기에서 써먹는다 이 얘기 그럼 첫 번째 단위를 보자고요 그럼 고유장 로우는 지금 얘를 구할 거예요 얘가 밑에 있죠? 옆으로 옮기면 위로 올라가 얘가 위에 있죠? 넘기면 밑으로 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더하기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죠 나누기라는 얘기는 분모가 되는 거고 곱하기라는 얘기는 분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분수 있을 때 이렇게 쓰면은 얘는 분모가 되는 거고 얘는 분자가 되겠죠 이거는 기초수학에서 보시면은 다 돼 있는 거니까 거기 참고하시고 그러면은 R, A를 L로 나누면 되겠죠 우리가 이 문제는 단위 문제는 전력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작약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MKS 단위다 1m다, 1kg이다, 1초다 이렇게 해서 기본 단위로 따지는 건은 지금 R은 오옴 그렇죠? 단면적은 면적이니까 1m, 1m래요 면적은 1m 자승 되겠죠? 면적 그래서 메타 자승 되겠고 기본 단위로 따지는 거예요 MKS 길이가 미터죠? 그러면은 5m가 고요저항의 단위다 이 얘기죠 근데 실전에서는 전선의 굵기를 메타 자승으로 쓸 수 없죠 아 이렇게 얇은 전선인데 어떻게 메타 자승으로 따죠? 그러면은 1m는 10의 3승미리가 되죠? 그러면 1m의 자승은 이거의 자승이 되겠죠? 그러면 1m 자승은 10의 6승미리 자승 이거를 스퀘어라 표현하죠? 이거는 우리가 실기시험 보실 때 단위 써라 하면 미리 자승, 스퀘어로 써야 되는 거고 도면상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뭐 10, 스퀘어 이런 식으로 네모 박스 쓰는데 이건 도면상이에요 나는 설계할 때 이렇게 스퀘어를 표현했는데 이건 본인 얘기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위 미리 자승으로 써야 된다 이 얘기 그러면은 실전 단위에서 5매, 10의 6승, 스퀘어에 나누기 미터가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10의 6승의 5매, 스퀘어에 이 나누기를 이렇게 하면 도면이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퍼메타 이렇게 표현하죠? 이 퍼란 얘기는 나누기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이게 이 단위랑 같은 단위죠? 그래서 옴, 메타랑 같은 단위가 누구냐? 10의 6승, 옴, 스퀘어, 퍼메타다 이거 우리가 어디서 나온다? 자기학에서 한번 다루어진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뭐 아, 이게 단면적의 단위고 이게 길이의 단위고 얘가 전기저항의 단위구나 이렇게 단위를 보자 이 얘기죠 단위만 본 거야, 단위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단면적이라 했는데 요선 이제 실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가끔 하다가 아, 이렇게 나와요 해다가 실기에서 이렇게 다뤄줘야 하면은 필기 때문에 공부 안 하면 되죠? 언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필기를 합격하시고 전력노트 끊어서 실기라고 써 있는 부분만 좀 공부하시면 남들보다 더 빨리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면적 A는 그러니까 로 R분의 L이다 이 공식이 있죠? 그래서 그럼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고요저항이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고요저항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요 단면적 구하는 게 꼭 얘만 있는 거다 그건 아니에요 단상 2선식 우리가 요걸 상이나 표현하고 얘를 2선식 우리 집이죠? 220V 단상 2선식 이때 단면적 구하는 공식은 1,002분에 35.6Li란 공식이 있어요 3,002분에 30.8Li란 공식이 있어 단상 3선식 또는 3,004선식 얘는 1,002분에 17.8Li란 공식이 있는데 나중에 실기 특강 가시면 요것도 말씀을 드리겠죠 단상 2선식이다 그러면 우리 집 220불 들이게 하는 거고 3상 3선식이다 뭐 송전설로에서는 뭐 1호사가 될 수도 있고 그쵸? 3,4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공장에서는 얼마가 되는 거야? 6,600이다 3,300이다 뭐 이렇게 동력부하가 되겠고 단상 3선식은 110하고 220 겸영일 때 쓰던 거죠 3상 4선식은 220, 380 겸영일 때 쓰던 거고 그래서 요런 공식이 있는데 얘는 길이 얘는 부하 전류 얘는 전압 강화 그래서 한 번만 들어놓고 나중에 필기 합격한 것 같다 그러시면 어차피 얘들도 단면접과는 공식이니까 암기를 해두시면 더 좋다는 얘기죠 필기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렇게만 보고 가시자고 고요저항 그러면 우리가 고요저항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유명사가 그 개만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도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저항값 도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저항값을 우리는 고요저항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 고요저항 구하는 거 얘도 어디 나온다 실기에 나온다 자꾸 왜 실기 얘기하느냐 필기에서는 얘는 어쩌다 한 문제 나오는 거고 실기를 위해서 지금 밑밥 까는 거예요 지금 얘는 58분의 1 곱하기 10분의 100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얘를 갖다가 단면접 구하라 했는데 얘를 모르면은 저거를 모르면은 못 구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이 58분의 1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 얘가 도전율이에요 도전율이 뭐냐 전화 전화가 이동하는 정도 그래서 회로에서 Q는 IT 배우죠 그럼 I는 T분의 Q가 있죠 전기량 전화량 세크가 암페어니까 결국 시간당 이동한 전기량을 우리가 전류라 표현하는데 결국 도전율이 크다 전화 이동이 좋다 전류가 잘 통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어서 써먹느냐 실기에서 한번 써먹는다 그러면은 연동 동은 동이야 동이 우리가 뭐죠? CU, 구리 이걸 동이라 표현하죠 재질이 구리예요 지금 뭐 인플레 현상 때문에 구리값이 올라가냐 뭐 건설 경기가 죽어서 구리값이 떨어지냐 뭐 구리가 경기에 척도가 된다 막 그런 말 나오잖아요 경제 뉴스 보시면은 연동이 구리인데 동은 동인데 연한 동이야 두부는 두부인데 순두부래 모두부가 아니고 순두부래 두부보다 더 연한 게 순두부잖아요 아 동은 동인데 연한 동이야 잘 끊어져 잘 끊어지니까 장력을 받지 않는 곳에 쓰이는 거예요 장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두 손을 내가 힘으로 땡겼어요 땡겼더니 끊어져 버려 그러면 안 되죠 땡기지 않는 것 장력을 받지 않는 것 어디냐 땅 속 땅 속은 누구죠? 케이블 그럼 케이블을 안에 보면 빤딱빤딱해 내가 연동 또 우리 옥내 콘크리트 벽 안에 후광 전선관이 있고 전선이 들어가 입선 작업 때 있잖아요 내가 잡아당길 일이 없잖아 그거 누구 쓴다? 연동 연동 쓰는 데가 어디다? 옥내 배선하고 지중 전설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때 얘 도전률을 100% 잡는 거야 물리학적으로 백금이 제일 좋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실전에 쓰고 있는 게 기준이지 백금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여 백금, 은, 그 다음에 구리, 금이다 이런 거 우린 따지질 않는다고요 얘를 도전률 100%로 잡는 거야 왜? 연동이 모든 전선의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 거예요 58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00이니까 얼마다? 58분의 1 아 연동의 고유저항 값이 58분의 1을 기준이야 그래서 모든 전선의 기준을 이 공식으로 다 고유저항 나타낸 거죠 두 번째 경동 얘가 구리면은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은 거죠 주석은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장력을 받는 곳에 쓰이는 거야 장력을 받는 곳이 어디냐 우리 집 바깥에 우리 집 바깥에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잖아요 풍압이 불겠죠 그 바람의 진동에 의해서 전선이 끊어지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연동보다 다 강력한 거 써야죠 그래서 모든 전선의 기준은 연동이 되는 거고 옥에 우리 집 바깥의 전선의 기준은 경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설가시면 경동선의 안전률은 2.2 ACSR의 안전률은 2.5 모든 안전률 따질 때 경동선하고 같이 나오죠? 왜? 얘가 기준값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91에서 97% 봐줘요 58분의 1 곱하기 91에서 97% 이렇게 잡아주면은 대략 55분의 1에서 56분의 1 나와요 그러면 55분의 1이 경동선의 도전율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단면적을 구하라 그러면은 55분의 1이 기준이야 그래서 경동선이래요 도전율이 없어 그러면 얘가 얼마나 들어간다? 55분의 1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기준값이 된다 이거 한 문제에 옛날에 한번 나왔어요 10년 전에 그런 거 하나만 이거 하나 때문에 한 거예요 지금 하나 때문에 세 번째 알루미늄 얘는 61% 봐주는데 뭐 한전에서는 최대 55%까지 낮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58분의 1에서 61분의 100 하면은 35분의 1 나와요 지금 고요저항이 작은 게 좋은 거예요 큰 게 좋은 거예요 고요저항이 작은 게 좋은 거야 큰 게 좋은 거야 R은 로이의 A분의 L에서 고요저항 우리 전기저항은 작으면 좋더라 했죠 얘랑 얘랑 관계가 비례관계죠 그럼 얘도 작아야 좋은 거죠 다시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기저항 커지겠죠 이것도 비례관계죠 전선이 굵으면 굵을수록 전기저항은 작아지죠 이런 관계를 반비례관계다 이렇게 표현하죠 비례 반비례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고요저항이 제일 작은 게 누가 된다? 연동이다 이 얘기죠 분모값이 클수록 값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서 따졌는데 그럼 다시 우리가 형광등 얘기를 해볼까요? 형광등 그냥 VI로 간단하게 역류 같은 거 우리 기본이니까 형광등을 100W로 보자고 100W 형광등을 예로다가 100V로 보자고 이때 전률은 1A가 되겠죠 예로 든 거예요 형광등을 나는 4개 켰어 그러면 우리 강의실 그 다음에 회사 사무실 보시면은 형광등이 하나 둘 들어왔다고 220인데 옆에 거 440 이러지 않잖아요 전부 다 220이잖아 그걸 병렬이라고 표현했죠 병렬은 전압이 일정한 거죠 얘가 100V면은 몇 암페야? 4암페야가 되겠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부하를 쓰면은 전압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류가 꽂혀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부하를 부하 일을 하는 놈 쓸 수가 있다 이 얘기죠 그럼 삼상부하니까 우리가 그냥 저는 편의상 ABC로 할게요 말씀드렸죠? L1, L2, L3랑 같다고 ABC상에서 이렇게 전류가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류가 와야지만 얘가 부하가 가동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전기를 줬어요 여기서부터 줬어 공급을 해줬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전류가 이게 전류가 도달을 해야지만 부하가 일을 하는데 오는 도중에 여기에 뭐가 있느냐 전기저항이 있죠 그러면 오는 도중에 이 전류하고 저항하고 만나서 전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 전기저항 회로에서는 유효분이라 표현하죠 이 전류가 올 때 이 전류와 저항 전기저항이 만나서 전력이 발생한다 이 얘기죠 나는 여기서 부하를 써 전력을 써야 되는데 내가 전기 받기 전에 오는 도중에 전류가 발생해서 전력이 발생하는 거야 이 전력은 내가 쓰지 못하는 전력이죠 이거를 우리가 전력 손실이라 표현하죠 그래서 루스 L로 표현하는 거고 3상 부하니까 선이 3개 있죠 그래서 3에 I자승 R이 들어가는 거고 단상이다 그러면 선이 2개 있죠 2에 I자승 R이 들어가는 거고 하나의 선로만 해석한다 I자승 R이 되겠죠 우리가 전설로에서는 부하에 공급하는데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부하 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전설로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이 전기저항이 어떤 재질에 따라서 저항이 다 틀려지겠죠 그럼 얘가 다 틀려지니까 손실도 다 틀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저항손이라 표현하죠 그 다음에 지금 이 구리에 어떻게 관계했느냐 기계기구에서는 우리가 모터가 대표적인 기계기구예요 모터에는 코일이 막 관계했단 말이야 코일이 누구예요? 동이죠? 구리죠? 그래서 이거를 동선이라 표현하죠 그래서 부하 손, 저항 손, 동선 필기시험에 얘가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전설로의 손실이 아닌 것은 전설로 대표적인 전설로 본 거예요 철손 이거 한 문제 외우자고 철손 철손은 변압기 고정손이다 이렇게 표현해 부하 손, 저항 손, 동선 아닌 거 철손 이거 한 문제 있다 이 얘기죠 2,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손실의 종류가 아닌 거 난 못 찍으라고 철손 전기, 전력이 지나가는 게 떠 있으면 가공전설로 땅 속에 있으면 지중전설로 그렇죠? 전력이 지나가는 선을 지선 떠 있으면 가공지선 땅 속에 있으면 매설지선 피복물이 없으면 나전선 피복물이 한 번 입으면 절연전선 피복물이 두 번 있으면 우리가 케이블 그거는 우리가 전기가 땅 속에 있냐 위에 떠 있냐 피복물이 몇 개 있냐에 따졌죠 단면적인데 단선과 연선이 있어요 이제는 심의 종류 갖고 따지는 거야 단선은 이렇게 심이 하나 있고 연선은 이렇게 심이 여러 가닥 있는 걸 연선이라고 표현해요 아 이제 심의 종류 갖고 단선 연선 구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기에서 전류가 지나갈 때 원형을 만들어야지만 손실 자체가 적대요 그래서 가스 배관, 수도 배관, 우리가 배관 보시면 다 무슨 모양이에요? 원형이죠? 유체가 지나갈 때 모서리에 마찰이 생기면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해서 폭발할 우려가 있으니까 배관, 유체가 흐르는 건 다 원형을 만든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것도 전류가 잘 통하려면 원형을 만들어야 손실이 작다 이런 것도 있지만 시험 문제는 뭐냐 통합 콘크리트 전주 위에 있는 전선을 보세요 다 보다 원형이야 바람이 불었을 때 면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불었을 때 면이 존재하면 하중을 많이 받으니까 전선이 끊어질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랗게 만들면 바람이 비껴 맞으니까 하중을 들 봤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진물하고 전설로 해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하중이 무슨 하중이다? 풍압하중, 바람에 의한 하중이다 이것도 시험 문제 하나죠 그러면 단선하고 연선인데 단면적을 구한대요 여기가 R이라 하면은 파이 R 자승이 단선의 단면적 구하는 음식이죠 그러면 지금 지름은 반지름의 두 배죠? 그리고 여기서 R은 2분의 D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파이 D 자승이다 이 공식을 더 많이 써먹는데 단위는 스퀘어가 되겠죠 그러면 시험에 나오냐? 안 나와요 대신 어디 나온다? 11장 수력발전소에 나오겠죠? 왜? 우리가 발전소, 수력발전소에서 물이 지나가는 길을 수로로 펴내는데 원형을 만들어야지만 손실이 작다랬죠? 그래서 수로가 지나간 단면적, 원의 단면적 4분의 파이 D 자승 그때 써먹어요 한번 들어보고 가시자고 한 거야 연선은 여기가 중심소선 중심소선을 기준해서 이렇게 있죠? 이거를 1층권 그럼 여기 또 있죠? 제가 이렇게 또 그렸어요 이걸 2층권 하나 더 그리면 3층권 되겠죠? 여기 하나 더 있으면 3층권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 더 있으면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중심소선을 기준해서 6의 배수씩 늘어나요 중심소선을 기준해서 6의 배수씩 늘어나는 게 뭐다? 아 연선이다 이 얘기에요 6의 배수씩 늘어나 구조가 그러면은 이거 중심소선이죠? 1층이죠? 이거 하나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그러면 일곱 가닥 되겠죠? 그러면 일곱 가닥에다가 열두 가닥 또는 열아홉 가닥 되겠죠? 열아홉 가닥에다가 그러면 열둘, 열아홉 그 다음에 여기다 열, 그 봐 6, 12, 18 18 더하면 서른 일곱 가닥 나오겠죠? 아휴 갑자기 암산이 안 되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만약에 2층이래요 이게 2가 들어가 이게 층수에요 그러면은 이거 하면은 3 곱하 2에다가 2 플러스 1 플러스 1이죠? 가로부터 하면은 이거 3 나오죠? 얘는 6이죠? 3, 6, 18에 1 더했더니 열아홉 가닥 나오죠? 그래서 총 가닥수를 구하는 공식은 얘는 3N에 N 플러스 1 플러스 1이다 나는 콩사 필기다 하면 잘 나오는 거고 난 기사 쪽이다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고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셔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1장에서는 공사 필기가 잘 나온다고 실기도 잘 나오고 근데 1장에서 기사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 연선의 총 직경을 구하자 이 얘기에요 직경은 2N 플러스 1D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관연도에 5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뭐가 있냐 19가닥에 1.8미리 1.8미리 그 다음에 19가닥에 2.6미리 이거 두 문제가 있더라고 그러면 19가닥이니까 몇 층이에요? 2층이죠? 그래서 지금 2 곱하기 2층이니까 2가 들어간 거야 플러스 1D 이게 연선의 표기법인데 이게 소선의 직경을 얘기해요 그래서 1.8 들어가면 얘가 9미리가 나오죠 그러면 만약에 2.6미리다 그러면 2 곱하기 2 플러스 1에다가 2.6을 하시면 13미리 나오겠죠? 그래서 4, 5년에 한 번씩 번갈아 가서 얘가 나오든 얘가 나오든 한 번씩 나오더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총단면적을 구하는 공식을 보시면 이게 소선의 소선이죠 이거 하나를 소선이라 표현해요 소선 소선의 직경이 있겠죠 그러면 소선의 직경을 구한 다음에 이 직경 갖고 단면적을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닥수만 곱하면 우리가 뭐가 나온다? 총단면적 나온다 얘기죠 그러면 이거 소선의 단면적 소선의 단면적 가닥수 곱하면 되겠고요 소선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의 D자승 총 가닥수 관용도 한 문제 있어요 19가닥 2.6미리 그러면 4분의 파이의 소선 2.6미리 자승에다가 지금 가닥수 19가닥 요거 하면은 100.875 정도 나와요 그래서 얼마? 100스퀘하다 딱 정해져 있는 스퀘어예요 이렇게 한 문제가 또 있다 이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 단면적을 구할 때 실기에서 이제 다 주어지긴 주어지더라고요 실무에서 질 작은 게 1.5스퀘아 있죠 그 다음에 2.5스퀘아 있고 요거 2개 더하면 4나오죠? 4스퀘아 스퀘아는 생략할게요 요거 2개 더하면은 6이죠 요거 2개 더하면 10이죠 2개 더하면은 16이죠 2개 더하면은 26인데 계속 6만 나오잖아 25 25하고 10 더하면 35 한 템포 셔야죠 50 한 템포 셔 70 95 125 뭐 150 180 5 있는데 우린 최소한 뭐 여기까지 할 필요도 없어 여기까지만 하시면은 실무에서 쓰는 거하고 실기하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70, 95도 있는데 거기까지 외울 필요 없어 나와봤자 여기까지니까 내가 요정도만 암기를 하자고 실무에서 내가 일을 하잖아요 현장에서 그렇죠 관리를 이해를 하니까 요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단면접까지 우리가 지금 보신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봤더니 이제 표피효과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그 교재 보시면은 표피효과 나오죠 요거는 우리가 어디서 보실 거냐 전선의 접속 파트에서 제가 따로 하나 만들어서 전선의 접속에서 우리가 그 파트를 다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만들어서 한번 놓을게 다음 시간에 나갈게요 표피효과는 그래서 지금 교재대로 하면 여기다가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야 그 접속하고 지금 표피효과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저항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접속을 갖다가 보좌이에게 접속 파트에서 제가 표피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5 7 8 8 10 10 11 11 12 13